어디서 형한테 소릴 질러 어디서 싸가지 없이 누구같이 쟤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 그치 우린 아무것도 모르지 그치 아이고 입 벌렸네 밥 줘야지 자 밥 먹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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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이 아이 이 새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형한테 형한테 어디 칼 먹어 어 그렇게 크니 막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야 엉뚱지끄러웠나봐 그냥 죽여버린다 할ığ 오오! 오오 하우 흐음 이제 들어 놓으면 편한게 좀비는 사람 공격하거든 헤헤헤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절 믿으세요 5만 아이템 다 먹고 자 준비 다 쏟아붓고 떼는거야 자 하나 하나 둘 아잇 아 고마워 자 다 쏟아요 자 하나 자 하나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게 거의 엔딩 왔을때 하는 짓인거 같은데 아 머리 뒤잡으면서 막 난리치는데 방 방 방 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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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펜슈타인 더 월드 블런드 와 약간 70년대 약간 그런 느낌 나게 만들었네. 영상을 이런 죽은 빨간색 이뻐요. 아... 아... 추천과 지휘가 찾기 잊지 마세요